지구온난화는 심해지지만 동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는 이상한파가 잇따르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키스트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중위도 해양이 이상한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후변화 모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서양의 걸프류와 태평양 프로시오 해류의 하류 지역과 같이 좁은 위도대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해양전선 지역에 열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제트기류가 요동치며 흐르는 원인이 되어 극한한파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해양전선의 영향을 기후모델에 적용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겨울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